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세계의 청년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얀마 출신 카잉씨와 함께합니다.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잉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이불을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함께하거든요. 카잉씨가 말씀해주시는 미얀마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은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카잉씨가 나고 자란 고향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자란 고향은 미얀마 내에서도 중간쯤에 있고요. 평야가 엄청 넓은 땅이고 어디 가든 농사지가 엄청 많은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럼 미얀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미얀마는 이런 나라다. 미얀마는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다. 날씨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합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거예요? 제일 추운 날씨가 16도 정도니까. 제가 태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했는데 미얀마를 하지 못 가봤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과일이라든가 열대과일 이런 거 진짜 많이. 너무 맛있죠. 한국에 없는 과일들이 되게 많은데 과일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매우 덥고 습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 날씨와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가요? 한국 더위는 뭐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도예요? 한국도 더위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습하고 그런데 미얀마는 약간 습하진 않아요. 여름에는 되게 건조해서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시원하고 근데 밖에는 나가지 못해요.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아지랑이가 약간 키만큼 올라와 있고요. 키만큼이요? 약간 42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42도요? 네. 그런 날엔 일을 못하죠?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11시에서 3시는 밖에 안 나갑니다. 회사원들도 도시락을 싸서 다녀가지고 그 시간에 나가면 장난 아니니까요. 그렇죠. 생각만 해봐도 그런 더위에 나간다는 게 그늘에 있을 땐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게 또 습하지가 않으니까 가능하긴 한 것 같네요. 근데 오기 때는 많이 습해요.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국은 4계절인데 미얀마는 한 3계절이에요. 여름, 우기, 겨울 뭐 겨울이 겨울인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네. 6월, 7월, 8월 한 10월까지가 우기인 것 같아요. 5월부터 10월까지가요? 네. 사실 4개월인데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5개월 정도 가요. 또 미얀마의 햇빛이 아주 세서 미얀마에서만 사용하는 천연 화장품이 있다고요. 따나카라고 나무를 돌 위에다가 물 조금 넣고 갈면 그게 나와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도 바르고 몸매도 바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촬영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따나카를 발랐던 감독님만 안 타고 다른 분들은 다 탔더라고요. 한국의 선크림은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 선크림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미얀마 하면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불교의 영향력이 아주 큰 나라인데요. 한국도 이제 고려시대 때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 건축물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한국에 오셔서 절도 방문해보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미얀마의 불상이랑 탑이랑 한국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그게? 네, 좀 달라요. 형태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어쨌든 그분은 같은 분인 거잖아요. 같은 분이죠. 모양이 조금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사원에 배치되는 그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많이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미얀마의 불교 건축물들은 불자들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꽃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얀마는 그 불심이 장난 아니긴 합니다.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요. 미얀마의 제일 큰 사원 쉐다곤 사원은 금박으로 돼 있어가지고 금이요? 진짜 금이요? 진짜 금이예요. 그리고 그 꼬대기에 74 카레신과 그 다이아도 박혀있고요.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원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얀마의 한국 사람들 가면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실물로 보고 싶네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할 일생에 한 차례 불교에 입문해서 수행에 전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얀마에는 약간 신뷰의식이라고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0살에서 15살 사이에 절에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불교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님처럼? 네 맞아요. 아예 그 삽바를 하고 그냥 스님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진짜 스님들이랑 나가서 공란받는 거? 네. 한국 청년들도 이제 군대에 의무적으로 입대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얀마의 청년들은 대부분 승려가 되는 의식을 치르는군요. 불교의 나라답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의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은 8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데 미얀마는 5살부터 초등학교를 간다고 들었어요. 미얀마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5살 때부터 유치원 갔고 유치원 1년 그리고 초등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에서 3년 이렇게 보내는데요. 사실 유치원 보내기 전에 프리 유치원이라고 해서 한 3살 때부터 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엄청 많아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인가요? 약간 어린이집이죠. 초등학교 4년. 그럼 중학교는 4년인가요? 네. 맞아요. 중학교도 4년. 북한도 비슷해요. 되게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되는데 북한도 유치원 낮은 반, 높은 반이 있는데 높은 반 1년은 무조건 다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5년이고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고치게 되거든요. 뭐 각국의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미얀마에도 한국의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이 있나요? 네. 미얀마도 수능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은 수능에 안 나와요. 2학년 때 1년 내내 배운 것들만 수능에 나와요. 그리고 또 미얀마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비슷하게는 중국도 한족과 여러 서수민족들이 함께 이루어진 나라인데 다양한 민족이 함께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북한 총지자분들에게는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카잉 씨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얀마가 땅도 넓고 7개의 주랑 7개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7개의 지역에는 범화족이 많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렇게 7개의 민족들이 각 7개의 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들마다 좀 문화라든가 이런 차이가 조금씩 있나요? 네. 언어도 아예 다르고요. 문화도 아예 다르고 의상이라든지 전통 옷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정확히 135개의 민족이 같이 살고 있고 언어는 220개 이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와 다른 민족이 사는 곳을 여행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네. 너무 재밌고요. 같은 미얀마어를 쓰더라도 약간 사투리같이 뭔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제주도 말같이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예요. 미얀마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범화라고 불러야 하는지 범화족이 좀 맞는 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각 나라가 미얀마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카인 씨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북한이 미얀마를 미얀마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맞는 호칭이에요. 미얀마로 쓸 때는 미얀마가 아니라 미얀마. 미얀마. 북한이 잘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범화족이 제일 많아서 영국 신민지 때 영국인들이 지어졌던 이름에 더 가깝고요. 물론 도쨰정권을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민족들이 같이 사는 나라니까 미얀마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동일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사는 미얀마라고 부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띠르키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북한은 계속 띠르키에 띠르키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터키라고 부르다가 얼마 전부터 바꾸긴 했잖아요. 미얀마가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이다. 미얀마. 우리가 또 음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카인 씨가 생각하는 미얀마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미얀마는 그 살구수인데 모힝가라고 부르거든요. 시장에서부터 5성급 호텔까지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모힝가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유명해서 아침에는 꼭 모힝가를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 있나요 혹시? 고수는 좋아하는 사람은 넣어서 먹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고수 빼주세요. 아니면 양파도 들어가 있는데 양파 안 좋아하면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또 미신이 많다고 들었어요. 땀 흘리고 바로 샤워하면 안 된다. 네 발이 달린 동물을 먹게 되면 불치병에 걸린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여의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고 특정 여의를 태어난 사람들은 해당 동물의 습성을 담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태어날 때 여기는 며칠에 태어나고 이러면서 사주 이런 거 보는데 또 미얀마는 여의를 따져요. 저는 수요일에 태어났고요. 저를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 월요일은 호랑이 화요일은 사자 우리 오빠가 화요일이라서 사자 이렇게 수요일은 코끼리 목요일은 쥐 금요일은 기니피그 토요일은 용 일요일은 가루다 이렇게 동물들을 상징하고 있고 수요일은 또 오전이랑 오후가 또 달라요. 오전은 상하가 있는 코끼리 오후는 또 없는 코끼리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위에 그 동물을 먹으면 불치병 걸린다. 이거는 다 먹어요. 요즘은 미신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미신 하나는 어디 여행을 갈 때 아홉 명이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홉 명 같이 갈 때 길 옆에 있는 돌을 돌씨 사람한테 붙이는 것처럼 씨라고 붙여가지고 돌씨 우리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열 명으로 만들어서 가요. 아홉 명으로 가면 사고 난다고 그런 미신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태어났거든요. 네. 가루다가 어떤 동물이에요? 새 머리랑 사람 몸 그런 신기한 동물이에요. 약간 저희 미얀마에서도 약간 신화 속에만 나오는 그리고 또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끼는 게 예의바른 행동이다라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혼날 때 엄마 아빠 앞에서 라든지 선생님 앞에서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의바른 행동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혼나는데 왜 팔짱 껴 이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 미얀마는 이렇게 고개는 약간 숙이고 고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만한데 고개 좀 숙이고 들을수록 너무 신기하네요. 네. 지난번에 몽골에서는 발을 밟으면 악수를 해야 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팔짱을 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미얀마 가셨을 때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런 이야기는 세계 청년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미얀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미얀마를 한층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하영씨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